여유롭게 나갈 수 있을까? 왠지 이 문 열었을 때 뭐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러지 않았어 내가 야 지금 이 그 흑인여자 그 팔뚝 봐봐 이거 봐봐 내가 이 말하려고 그 근육이 장난이 아니잖아 이거 어 이거 봐 오 신발 벗었어 어 이 생각인데 이거 너는 뭐지 괜찮은데 네이트도 건물 틈새 자꾸 넘어갈 정도면 팔 힘 장난아닌거거든 자 들어와 들어와 오 해피력 좋아요 해피력 좋아 오 들어와 들어와 먼저 공격 들어와봐 오 오 오 개쎈데 야 이거 이길 수가 있어? 이리 와 아트에펙트 어 흥정해 흥정해 자 봐봐 나 이 좋은 아스트로레이 집에 가고 있는 조금 사용해 나 이 돈으로 보내줄게 헉 나 더 좋은 아이디어 형 안오나 형 하하 하하 아니 야 무슨 어 하하하하 이거 완전 이게 모든게 계획되어 있어 내가 질 수 밖에 없게 그치 쫓겨날거야 반지 뭐야 그렇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 와 이 여자 미친 어후 밥먹으면 다 살인짓들이네 이거 진짜 거래가 안될거 같으면 죽겠단 얘긴가 진짜 무섭다 딱 보니까 여기 점프인데? 자 가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 또 이제 뒤지고 난리 났어요 설마? 여긴가? 어 맞네 오케이 오오오 어? 저거 딱 들으면 쟤네들 알겠는데? 예? 그냥 간단 말이야? 퍼즐은 어려워지고 AI는 더 멍청해졌네 이거 못잡아? 어어어어어 튼튼치 못하니 어어어어 아메리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아 아 아 형 이걸 못쓰면 어떡해 어 나이스 나이스 자아 대가리에 오케이 아니 없어 도로에서 만나자고? 올라갈 데 없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와 총을 한손에 딱 들고 저기 된 된단 말이야 미쳤다 자 떨어집시다 아 아 이제부터는 뭐냐 어? 마크도 있어 우와 좋다 편하다 이건 안죽이고 가기는 되게 힘들걸? 이쪽이 길이라서 원패 안죽이고 가기는 되게 힘들거 같애 아 멀리있는 놈 먼저 죽여? 어? 잠깐만 가능하겠는데? 잠깐만 일로 가면 안돼 잠깐만 걸렸다 다 죽여 어차피 죽이고 가야되는게 맞아요 들어와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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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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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머리 내밀란 말이야 이 자식 어? 아 설마 했는데 진짜 또 수류탄을 던지잖아? 아 이래야 언차티득이네 이런 나쁜데 시킬게 한마리 제거 자 장전 자 한마리 남았어요 머리 맞췄어 죽었을걸? 오케이 됐어 자 다음은 일로와서 이쪽으로 뛰자 나 안그래도 암살하려고 하긴 했는데 한번 가능하면 암살하면서 가죠 어 아 이렇게 가면 안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쪼개 돼? 쪼개 되나? 힌트 우드 우드 회장으로 이동하세요 지금 나온 지점인거 같은데 가면 쪼개 가면 쪼개 아 잠깐만 이렇게 안가도 될거 같애 이렇게 가지말고 이렇게 가서 여기를 가는거야 자 여기 뛰는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 아 아 아 아 난 일로가서 또 있어? 아 스패 있다 뭐야 죽여버려 그냥 이씨 자 한마리 아웃 야 이거 써와야돼 이거 써와야돼 오케이 두명 아웃 자 엄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엄폐 체력 채우고 내 머리 딱 내달라고 있다 아이고 이런 자 엄폐 엄폐 뭐야 또 왔어? 밑에서 총이 튀는데 그렇지 좋아 어 거기도 약점이구나 좋아졌 됐어요 자 일로갑시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깨깨 그대로와 어 뭐야 두명? 오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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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씨가 와우 죽였다 죽였어 어 으흠 와아아아 멋있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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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자동차들 봐 실제 자동차들인가? 원래 저런 디자인들 좀 있어? 이쁘다 끝내준다 스포일러들 스포일러들 엄청나게 크네 스포일러 뭔지 알죠? 뒤에 달린 나이게 오웅 아 내가 저 구하러 가고 있어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형 기다려 아 오케이 오? 짚라인이 있네 아 위로 올라가서 짚라인 타고 가는 거네 아 잠깐만 혹시 이거 끄는 건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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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온다 뭐 와 이거 만지는 순간 애들이 오네 나오게끔 딱 돼있네 요런 자 한 명씩 좀 암살하면서 가죠 위에도 있잖아 위에 있는 건 까다로운데 차라리 잘 됐어 일로 와 의심을 해 차라리 의심을 의심 안 하면 내가 간다 자 바닥에 한 마리 얘를 먼저 얘를 먼저 쏴 얘를 먼저 쏴 그 다음에 바로 제 앞에 오 오케이 됐어 제거 뭐야 한 명 더 있어? 아 한 명 더 있었네? 두 명 있잖아 꽤 있네 얘들이 오케 내려와 이 자식들 내려와 내가 여기 있으면 얘네들은 그치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주먹이지 이 자식들아 됐어 됐어 아까 아까 그 자리로 가 또 또 이제 저기서 온다 이제 머리 맞췄지? 머리 맞췄지?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없는데? 한 명 정도 남았다 쫄다 에헤이 아이씨 아마존이야?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끌어서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거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타고 올라가서 이리로 가서 총은 총이 있어도 타격감이 오지기 때문에 가끔씩 한번 써줘야 돼 주먹지는 한번 써줘야 돼 이거 아마 권총으로 탈걸? 아 역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타잔샷 와아아아 야이 오우 탐기 오졌다 야 잠깐만 얘네들은 라이플 쓰네? 이거 안되겠네 이 자식들 어 잠깐만 이거 형 그러고 있어 그렇지 나이스 정기구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개 망했다 망했어 엉피엉피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 이것도 부숴봐 어 부서지네 뭐야 이거 여기서 머리를 내미고 있어 놀랬잖아요 그렇지 총알이 없기 때문에 머리쪽을 쏴야되요 한마디 남아있었던거 같은데 죽였나 형이 그렇지 한마리 남았다 아직 한마리 남았다 그렇지 형 난 할거 다했어 형이 끝내줘야돼 이런씨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어 정말 여러명 남았네 그렇다면 여기서 넘어주고 총알을 먹어주면 되지 너는 뒤져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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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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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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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알 먹어 이렇게 먹으면 총 두개 들어지나 오케이 자 가자 가자 형 나 싹 죽여버려 다 부인들하고 저기 생 이별했지 자식들하고 이별했지 다 오늘 다 너희 부인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다 전부 다 함께 못할 것이여어 가자 단체 과부마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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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폐 엄폐 어어 잠깐만 어어 잠깐만 어어 잠깐만 아 왜 뒤쪽에 쏘는 놈 있어 어어어허아 아 벌받았네 우리 뒤쪽에서 쏘는 자식이 있네 뒤쪽에서 쏘는 놈 있어 뒤쪽에서 뒤쪽에서 쏘는 놈 있어 뒤쪽에서 쏘는 놈어 예전처럼 숱단 다시 집어넣은지 그런거 못하나? 어? 명당인데? 괜찮네요 어? 수류탄 던졌다 와아 타 타 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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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로 타야돼 이거 바로 타야돼 바로 타야돼 가자 가자 사운드 오죠 야아 왠지 레이프가 예 부인 납치할거 같애 or 대리석, 나라에서 말하네요. 오늘 내 나라에서 말하네요. 그는 예수님 도서야 한 Saint Dismos 그리스마 하는 것이다. 뭐하고 있는지 말해? 뭔가 카드? 아니면 휴대폰 번호요. 자, 날씨가 1659년 그 시기까지 태어났었죠. 1699년 내가 생각해봐 그 시기까지 죽었죠? 보통은.. 보통은.. 하지만.. 우리의..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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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리의 가슴을 찾는 것이래요. 에이브리의 가슴을 찾는 것이래요. 아.. 그곳에 그곳에 오래가서 그곳에 오래된 것이래요? 네. 가슴이? 이런 성당 밑이? 이런 곳들은? 맞지? 네? 네. 봐봐. 이곳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카쓰라. 근데 그라이프는 여기. 라이프가 연결됩니다. 정확히. 친구들. 저희는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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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라이프가 알고 계세요. 네. 우리 다행히나요. 근데 그 사이코 그는 아무것도 안 좋은데요. 아 드디어 본능 나오죠 탐험에 대한 욕구와 탐욕 그러니까 부인이 야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폴더를 쓰지 2010년도 게임인가 네이트 진짜 가난하게 산거 아냐 요새 영화에서도 핸드폰 번호 콜더 핸드폰 쓰면 욕먹는게 2016년 게임 말일이 온 거 아냐? 그러니까 지켜주려 왔네 이 아버지 본능 진짜 그냥 모시고 살아라 야 네이트야 이런 사람 없다 진짜 아빠들 중에서도 어 그 직업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 그게 사실은 그래? 그럼 뭐해? 아니 샘은 아직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럼 여기 여기 기온은 특히 스코틀랜드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번호 추적 피하려고 구형 폴더폰 중 특별한 몇몇 D종만 찾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 말되네 아 아 스코틀랜드로 여행가자 셀리 네 에이 여기도 경치 엄청 우져보이네 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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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레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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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이 아 아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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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에어버리의 무단 아 아 아 아 아 스코틀랜드가 아 아 아 좋은 곳이 있어 그 다음에 뭐지? 그한테는 하지 않았지 난 아무것도 없었지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 죽는 것과의 죽을 텍리를 찾고 그의 소원을 찾는 기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못 죽었다 그들이 안하고 싶어 이는 뭐 하지? 안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샘 들어있어 나 솔직히 어디 있는지 몰라 눈이 이렇게 안팔려면 되게 딱딱한 상태를 굳었나 보다 레이포드 스케일 큰놈이네 이거 부자여가지고 인원들 좀 불렀겠는데 이쪽이야? 이쪽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돌이 있나? 이런 돌이 있다면 이건 왜 이런거야? 갈 수 있을까 여기? 갈 수 있나? 못 갈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가야돼 가야돼 그렇지! 됐어 됐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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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갔다 주인공끼리 가족이냐? 얘랑 얘랑 가족이야 얘랑 얘랑 가족이고 이 돌이 있어야 돼 설리바는 이제 그냥 만난 만난 아저씨인데 얘를 되게 아들처럼 여기는 소중한 그런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여기 왜 이렇게 엄폐물이 많을까? 수상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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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라인? 쇼라인? 쇼라인이면 아까 그 여자 아니야? 그 흑인 여자 그 사람이 용병회사 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아 바로 나오네 우리 내 예상대로 역시 이럴줄 알아서 내가 엄폐할때 많은데는 활용하기 하거든요 쇼라인